네, 투자자들은 뭐 개장 전에 뉴욕 증시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2학년의 뉴욕의 서울, 2학년 전문위원과 함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조금 조정받았는데, 근데 뭐 어떤 특별한 악재가 미중 협상 가운데 무슨 두드러진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긴장감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5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번 주이기 때문에요. 뭔가 좀 벌어질 것 같은데, 월이라서 그런지 양쪽에서 특별한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미국의 온통 관심은 또 북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양쪽의 또 연말에까지 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좀 얘기가 계속 있고, 오히려 미국 안에서 뉴스가 있다 그러면 주시장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아시다시피 나프타를 재협상한 것이 있습니다. USMCA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의회에서 추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협상돼서 될 것 같다. 이 정도 뉴스가 있었죠. 주시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주말에 주시장이 꽤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3일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S&P 500 기준인데요, 모든 것들. 오늘 4일 만에 주시장이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것이 큰 틀에서의 한마디로 제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5일날로 예정돼 있는 관세 부과가 1,650억 달러 수준인데, 이것이 과연 될까 안 될까? 그 전에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를 할까 안 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연장할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걱정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560달러를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억하시는 분은 계시겠죠. 워낙 금년 가을로 예정돼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표현으로 통 크게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15일까지 지금 미뤄놨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유 기억하시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연말에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데 좀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것이 장난감이 들어가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폰이 들어갑니다. 아이폰, 스마트폰이라든가 애플워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노트북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롯이 애플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만에 하나 관세가 예정대로 부과되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은 애플입니다. 그래서 웨드부시가 최대 타격이 애플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를 했고요. 로젠블렛도 5세대, 5G 시대에서 지금 삼성이라든가 LG, 화이는 벌써 8개 제품이 나온 모양입니다,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뒤지어 있으니 5세대 전장이나 5G 시대에서 애플이 좀 중국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로도 했습니다. 여하튼 지난 금요일에 사상 최효과 같은 애플은 1.4% 정도 내려갔고요. 아마존이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시가 청약 1, 2, 3, 4가 다 사상 최효과인데 유리하게 지금 근처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랑 상당히 사이가 안 좋은 거 다들 아실 텐데요. 국방부의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졌거든요. 그게 한 달 반 전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격탄을 날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넣어서 부당 압력을 내서 지금 안 됐다라면서 직격탄을 날렸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반응은 없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 또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5G 말이 나오게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메리카에서 5세대의 수혜주 두 종목을 발표했습니다. 스카이웍스랑 코르버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다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들 두 주식의 특징이 중국 매출 비즈는 워낙 많은 것들인데요. 비중 축소 의견이었는데 이거를 중립도 아니고 매출 올리면서 목표 주가도 거의 한 30, 40%씩 올렸습니다. 코르버는 특히 80에서 130달러 올라가면서 양주식 모두 올라갔고요. 특히 코르버는 사상체 효과에 바로 지금 직행했습니다. 미국 증시만 가고 국내 증시는 특별히 못 가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답답한 상황인데 눈이 번쩍 띌 만한 그런 뉴스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져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해외 증시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혹 가던 뉴스 보시면 이머징 마켓에서도 인도와 한국을 주목하라는 주장도 있고요. 특히 모가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을 주목하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로조스도 한국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되었건 한국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대비 내년도의 이익 증가율은 미국은 10% 정도 내지 꼭 아래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집계된 거 보면 워낙 물론 올해 낮아졌기 때문에 주당 이익이 우리나라 떨어졌기 때문에 흔히 얘기해서 기저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에 좋아진다는 논리로 보면 내년도 이익 전망이 지금 20% 안팎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반등 여력이 있다는 것을 큰 틀에서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 바로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10년짜리가 요즘 얘기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죠. 연말이라는 걸 이해하지만 2010년이 끝나는 게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정리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10년 동안 S&P 500이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S&P 500이 180% 정도 올라갔거든요. 미국 제외한 전 세계입니다. 지금 밑에 아래 두 개는 미국 제외한 전 세계가 18%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압도적입니다, 미국이. 특히 한국이 포함된 이머지 마켓은 이거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불과 4% 올라갔거든요. 10년 동안. 1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2000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바짝 올라간 것이 딱 한 앱입니다. 2017년. 네, 2017년에 40% 올라갔고 별로 올라간 게 없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2017년이라는 2008년, 2009년 리만 사태 이후 전 세계가 공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G26가 모두 한국과 대외 없이 PMI가 제조 PMI가 50 이상 왔을 때거든요. 지금은 다시 또 이탈한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내년에 다시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거죠. 그걸 보여드리는 것 자체를 하나 보여드리면 글로벌 제조 PMI는 JP모건에서 주로 다닙니다. JP모건에 따르면 지금 글로벌, 그러니까 각 국가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바로 그래프 보여주시면 지금 7월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지금 51포인트 그 이상 가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걸 지금 주목하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잘하면 2017년 같은 시장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건 스텔리나 다른 쪽에서도 시티 이런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 이모지 마켓이 말씀드렸다시피 4%밖에 안 올라갔고 그 해는 2017년 엄청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거죠. 이것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적인 시각에서 미국에만 많이 하니 다른 나라도 사라는 것인데 이걸 그대로, 고지곳대로 얘기하면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국 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겠고요. 늘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리면 한 번에 사는 ETF가 ACWI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77달러 수준, 한국 돈으로 하면 8만 5천원, 9만원 조금 안 되는 돈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한 줄을 사시면 전 세계 주식을 한 번에 투자한다. 이게 여기 보면 정확하게 미국이 56% 들어있고요. 일본이 7.4%, 영국, 프랑스, 독일이 한 3%에서 5% 들어있고요. 한국이 1.4%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한국이 전 세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 그러니까 여기 너무 올인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시면 글로벌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가님이 저한테 주신 원고에는 미국의 10년 천하가 막을 내리고 말씀하신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머진 국가들이 새로운 10년 천하가 떠오른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대감으로 여쭤봤는데 존 다비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은 좀 쿨다운 시키셨네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런 얘기죠. 존 다비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미국 시장이 망한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은 계절하지만 상대적으로 10년 동안 미국만 달려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좀 갈 수 있다.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밀레니얼 투자가들이 그 전세대, 소위 베비 부모보다 미국에 대한 올인하는 비중이 워낙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달리 미국에 대한 본국에 대한 여행도 잘 안 갑니다,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 안에만 많이 하니까 분산 투자라는 관점이고 저도 똑같이 분산 투자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특징 주의 좀 봐주시고요. 국내 기업 또 연결 지을 만한 기업도 알려주세요. 네, 최근 들어서 어제도 잠깐 제가 어저께 이 시간에 못 나와서 다 말씀 드렸지만 주시장에 결코 어렵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앵커께서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좋은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게 결코 여러분들 차트 보고 어렵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펀드멘탈이라든가 트렌드에 익숙하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주시장이 가장 강한 것들 중에 하나가 진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마스터카드, 비자 마찬가지인데요. 그중 하나가 나이티입니다. 나이티 모르신 분은 한 분 없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지난주에 소위 컨빅션 바이너라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골드만삭스의 최상위 리스트에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포함시켰고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려놨습니다. 92달러 수준에서 130달러 수준까지 올려놨습니다. 중국이라든가 이머진 마켓에서의 성장성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시면 좋을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비견할 수 있는 것은 필라코리아 정도 이렇게 다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뉴욕의 서울 오늘도 이학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